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도무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자 조선일보에는 김상조 경지란 문 대통령 마스크에는 부패청산이란 기사와 사진이 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날 오후에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자 공정사의 반부패정체협의회 자리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란 문구가 잘 새겨진 그런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부패청산이란 그런 구호가 마스크의 흰바탕이기 때문에 아주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저런 것을 누가 권했을까 저런 것을 하고 나가라고 누가 권했을까 아마도 추축하건대는 대통령 이미지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권했으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자발적 그것을 넣어달라 그렇게 요구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마스크를 쓰고 나온 대통령을 보고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이구 저 양반이 또 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수일 겁니다 그렇게 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왜 또 국민들에게 그렇게 심어줘야 되느냐 이 기사를 전하는 사람은 김성현 기자인데 김성현 기자의 짧은 기사에 250여 개 정도의 의견 댓글이 붙었습니다 거의 전부가 비난과 비판과 조롱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점잖은 걸 몇 개 앞부분을 소개하면 L씨는 자나깨나 쇼만 외친 쇼정권이다 그것도 물음표를 땅땅땅 느낌표를 땅땅땅 세 개 때립니다 R씨는 이런 쇼쟁이 정말 징그럽다 땅땅 느낌표를 두 개 했습니다 K씨는 부동산 부패청산이란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네요 한마디로 당신부터 불법 뭐뭐를 해결하셔야죠 이런 내용입니다 디엠의 내용은 너무나 거칠기 때문에 도저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K씨는 차라리 온몸에 문신을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모씨가 하랬다고 그걸 쓰고 나오는 분의 수준이란 것도 참 그렇습니다 S씨는 마스크에다 이런 문구를 박아서 대통령 씌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머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렇다고 부동산 부패청산이 됩니까 민심이 담긴 댓글을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개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다 비슷하구나 배운 사람이나 조금 덜 배운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간에 댓글에 담긴 민심이란 것은 도대체가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조롱끌이나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스크를 누가 씌웠을까 정말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부패척결이란 문 대통령의 마스크 걸기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떠올랐습니다 집권하고 나서 한 1년이 지난 2018년 7월 19일 조선일보에는 일자리 상황판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청와대 연민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는 지금도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돼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직후에 일자리 대통령으로 매일 일자리 현황을 챙기겠다면서 만들었던 것이다 취임 초기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상황판을 앞에 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청년 실업률 등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일자리 상황판이 안녕하신가라고 묻는 그런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했던 그런 방법을 아마 당시에 벤치마킹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많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다음 달에는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다음 붕괴는 더 나아질 겁니다. 새해는 더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헛된 약속을 문재인 정권 내내 관계자들이 하다가 한 사람은 중국 대사라고 하고 한 사람은 그만두고 또 한 사람은 이번에 무슨 국책연구소 원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앞에서는 쇼쇼쇼 행진을 계속하지만 문재인 정권 화해에서 일자리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악화일로를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일자리란 것은 결국 만드는 사람 입장에 서 보면 되죠 분위기나 구호나 약속이나 캠페인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현장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동기부여 인센티브가 있느냐 그 인센티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노동 관련 규제와 노동 관련 정책과 노동 관련 제도입니다 인센티브는 중요하죠 사람을 더 고용하려고 하는 인센티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인센티브는 바로 제도와 정책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관련 정책과 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더 뿔 거냐 아닐 거냐 문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산재 사고 시의 사업주 처벌 강화, 국제노동기구, IRO의 핵심 협약 비준 모든 노동 규제는 강경 일변도로 달려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지난 3월 24일만 하더라도 국회 본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상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급법 개정안을 모두 다 처리했습니다 현장 사람들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고용을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웬만한 그런 노동관계 법안들이 경영계의 반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더라도 항의문 하나,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3월 29일 날 한국경제의 최종석 노동전문의원은 노동규제 폭주에 커지는 현장에서의 무력감 이런 주제로 갈름을 기구했습니다 계속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집권 여당이 마음먹은 대로 그냥 그대로 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권을 두고 우리가 쇼쇼쇼 정권이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절박한 일인가를 한국인들이 모든 것이 악화되고 난 다음에서야 깨우치기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지 않도록 독려하고 재촉하는 정부는 일찍이 우리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일자리 상황판과 같은 정치인의 쇼쇼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죽어봐야 죽는 것을 안다면 어찌 그것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3월 28일 날 중국 막 나가다는 그런 영상을 보고 문성희님이 남겼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세력이 강해지면 주변 국가들을 약탈해 왔습니다 중국인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상대가 강하면 도덕질하고 두 번째가 상대가 비슷하면 사기치고 또 세 번째는 상대가 약하면 건박하고 약탈합니다 중국인은 공산주의에 대단히 탁화된 민족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탈과 사기와 도덕질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존경하는 인물이 목택동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극정입니다 미래 세대인 20대 30대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문성희님의 이야기는 또 주장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성희님의 개인적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사람은 체제 하에서 인간의 특성도 변하게 됩니다 자유국가에서는 자유국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정치체제가 전체주의에 가까우면 전체주의 체제에 맞는 그런 사람의 유행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인 전부는 아니겠지만 중국 중심의 애국주의 열풍은 교육을 통해서 근래에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단 한 번도 자유주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변국에 대한 무리한 요구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지금 거리에 중국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 가운데서 시대 변화를 읽고 자유국가들과 더욱더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성희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통해서 글을 남기면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